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8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광고가 가능한 야매방송 월급증이들의 야안이 담긴 방송 시내타운 19103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어디서 듣고 계실려나 하여튼 집에서 듣고 계시든 어디서 듣고 계시든 선거가 한 2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아마 3일째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월, 화, 수, 연달아 업데이트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자기 소개를 드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마크 볼란을 사랑하는 남자 이재익입니다. 마크 볼란은 뭐야? 빌리 엘리어트잖아요. 여기 나오는 티렉스. 마크 볼란이라는 가수예요. 그걸 예명이 말하자면 티렉스예요. 대륙의 밴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처럼. 마크 볼란이 티렉스. 조용필과 위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를 사랑하는 남자. 런던 콜링. 우리 이미 다 정했네요. 곡은 다 정해져있네요. 여기 카스밍 댄서죠. 그렇죠. 다 정했네요. 코스맥댄스 아니면 게리런으로 갑니다. 저는. S곡을 다 정해버렸네요. 정해버렸어요. 좋습니다. 저는 아이유를 사랑하는 남자로 할까요? 아이유 좋아해요? 아니요. 뭐야. 아이유랑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 부러운데요? 제 사진을 훨씬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수지랑도 찍었습니다. 그것도 안 부러워요. 다이샤빗? 네. 남자랑 찍은 사진이 없어요. 이 정도 남자면 찍을만하죠. 아시죠? 제 핸드폰 바탕화면. 사진 폴더에 막 무서운 사진들이 많이 있네요. 노출되면 큰일 날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이재익 PD한테. 사무실로 전화. 사무실 전화로 옵니다. 이재익 PD. 당신의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면 바꿀 수 있어요? 500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바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 어제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 뭐 이런 거지. 평소에 이렇게 다 가지려고 살면. 너무 편해. 편하구나.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내가 언제 얘기 안 했나? 핸드폰 잃어버려도 되는구나. 이미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난번에 저희가 달려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달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야죠. 지내하세요. 이재익 PD. 오늘의 영화. 뭘 지내요? 오늘은 사연 소개. 저 사연 가져왔어요? 오늘 갖고 왔어. 안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뭐야. 영화나 하자. 존니 불성기래요. 사연 온 게 없어. 야, 그 편지 온 거 내가 줬잖아 하라고. 저게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염치가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책에 편지가 끼워져 있어. 뭐야. 우리 센터장님하고 회식을 했잖아요. 우리 셋이서. 저는 이런 인간 쓰레기 처음 봤어요. 정말로. 갑자기 길바닥에서 절하고 이러는데. 왜 그러지? 심의 상태를 궁금해서 왜 그런 거야? 저 그날 이후로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저 술 마시면 원래 난장 까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엽전은 안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바로 엽전이에요. 김 엽전 씨.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딨든 게.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10년 동안 알았지만 이런 개가 될 줄이야. 나는 그냥 말하자면 푸들듬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도사견이야. 나는 크랩. 크랩이야. 크랩. 엽빠가는 게. 이거, 이거, 이거. 꽃게인가요? 아니면 무슨 게인가요? 농게. 털게, 털게. 털게. 털게 어울린다. 자, 책을 한 권 저희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현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저 저자세요? 실용심리학소설 어느 별에서 왔네. 김현경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현경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네탄운 나이틴. 경과가? 아니, 왜 알 수가 없어? 경과가 알아버렸네, 오빠가? 그 책 알았죠? 그 책. 그 책.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애 큰이 가오리. 애 큰이 가오리. 사진 한 장밖에 없었다. 가오리 너 그러면 진짜 아싸 가오리야. 너 진짜 죽여버린다, 가오리. 자, 김현경 씨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2004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2012년 지구 최초 장르 대하연애 심리소설. 신데렐라 위하여로 데뷔. 2014년 왜 이렇게 뜸해, 작품활동이. 장난해, 지금? 형경이 너 젊은 친구가 이러면 안 되지. 2014년 지구 최초 장르. 이런 사람 지구를 좋아하네. 아, 역사교육과 나와서 그런가? 실용심리학소설 어느 별에서 왔네 출간. 소설가라고 부를 수 없어요. 2년에 한 권씩 내는 사람.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1년에 한 두세 권씩은 내야죠. 두세 권? 저도 지금 웹툰 다음 연재를 하려고 작화하는 선생님을 구하고 있는데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연락 달라고 했어요? 제 스토리 따위를 역시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억수 씨는 어디로 갔어요? 억수 씨도 이제 더 이상 나가는 하지 않겠다며. 안타깝네요. 읽어주세요. 네. 신앤타운 나인팀 PD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 전쯤에 이메일을 보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실제 메일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애청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너 헷갈리네. 저건 뭐야? 저건 따로 온 손편지예요. 손편지만 오늘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2012년 데뷔작을 출간하고 두 번째 책을 준비하다가 출판사 사정으로 출간이 미뤄져. 그 답답함 신정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던 소설가라고 하면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저는. 어? 진짜? 응. 뭐라고 썼어요 이분이? 그건 기억 안 나요. 이 새끼 오늘 진행 족같이 하던데? 암튼 안 읽으셨거나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지만 메일을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 전 다행히도 다시 본격적인 출간 준비에 들어가 엄청 바빠졌어요. 애청자 게스에 뽑혔어도 못 갔을지도는 허세고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갔겠죠. 하지만 저는 작가 겸 편집자이기 때문에 엄청 바빴던 건 사실입니다. 야 이거 본인이 자기가 편집할 수도 있나요? 지금 출판사가 없어요 책에. 있잖아요. 자비 출판이네요. 출판사 없어요. 아 도서출판 자비? 뭐 MNK라고 써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고. 없어? 그 다음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친구가 출판사 사장이고 본인이 편집자 하실 게 아닐까 싶은데. 없어요. 아 그래? 의외로 뭐 아버지가. 아 있다 있다. 사장님 아니야? MNK네요. 거봐요. 지금 MNK 무시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민씨인 친구하고 김 작가님하고 두 분이서 안된 출판사입니다. 남자친구의 확률이 많네요. 의외로 저 마더 엄마일 수 있어요. 엄마가 내주신. 지은이 김연경 편애미 구모니카. 구모니카? M이 모니카네. 구모니카? 현 뭐죠? 구양배추 현지 오세요. 이런 느낌. 자 이분이 좀 밑줄까지 치셨습니다. 저의 신간. 어느 별에서 왔니는 세계 최초. 제가 창시한 장르. 실용 심리학 소설입니다. 실용 심리학 소설은 뭐예요? 점점 뭔가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어떤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 재미와 감동과 정보와 완성도를 다 갖춘 완벽한 소설. 이재익 소설이네요. 좋네요. 전 지금 제 얘기 안 와서 그게 참 헷갈렸어요. 재미와 감동과 정보와 완성도.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섹스도 있어요. 그게 주로 주요 완료죠. 아니 섹스가 없이 완성될 수 있나요? 완성도라는 거 제가 섹스가... 그만 읽으세요. 완성도가 떨어지네요. 어쨌든 이번 소설 잘 되시기를 빌게요. 어느 별에서 왔니? 실용 심리학 소설. 제가 요새 애니어그램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재익 PD님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셨나요 따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성격을 유형으로 나눈 이런 건데 인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웹툰 작가인 이종범 작가가 심리학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가 그거를 하면 도움이 된다길래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캐릭터 구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거 왜 그런 거 심리학과에서 주로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는 건가요? 16가지인가?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아 워낙 분류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렇죠. 다 좋죠 그냥. 그럼 나 좋아해. 다 좋죠. 분류를 해. 아니 이재익 PD가 분류를 안 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앉아서 할 때, 서서 할 때, 누워서 할 때. 체위이는 분류하죠. 체위이는 분류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류하는 게 따로 어떤 분은 우표를 분류하고 어떤 분은 프라모델을 분류하고 어떤 분은 체위를 분류하고 그렇죠. 맞아요. 체위라는 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체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순서만 바꿔도 굉장히 섹스가 더 뭐라고 할까요? 스펙타클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보통 이게 체위도 내가 좋아하는 체위가 서너 개랑 보통 구사하는 체위가 서너 개가 그럼 뭐 아이맥스가 되나요? 아니 내 말 들어봐요. 보통 서너 개인데 잘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최근 한 3일 동안 했던 섹스를 다 복귀해보세요. 그런 듯한 분위기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있어. 최근 3일 동안 최근 3일 동안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만하세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복귀해보면 놀랍게도 체위도 비슷하지만 하는 순서도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만 탈피해보세요. 내가 막 어려운 체위를 물레방아를 돌리라는 게 아니야 지금. 풍차를. 이렇게 체위를 예를 들면 독이 스타일로 먼저 시작했다가 정자세로 가는 걸로 끝내는 사람이라면 그 두 가지만 바꿔도 훨씬 달라져요. 섹스가. 이재핀님. 이재핀님은 체위 바꾸는 건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대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사람 말고. 왜 바꾸는데요? 아니 사람 말고. 무슨 대상? 꼭 사람과 해야 된다는 꿈이 없잖아요. 이승핀PD 죄송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노달을 못했습니다. 뭐 택도 없네. 뭐 경험 많은 척하더니. 죄송한데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나라에 뭐 부시코 정도는 돼야. 두루두루 경험했다는 성이 나오는 거지. 백구 한 두 마리 정도는 두루잖아요. 이재핀. 제가 아직 모르는 걸로.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어요.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재핀PD나 김은종 PD가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셜록처럼 한 시즌이 세 편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편편이가 아예 주인도 다르고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미디어라는 거에 대한 고차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게 개인 미디어든 아니면 뭐 메스 미디어든 뭐든 하여튼 미디어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하는데 1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편에 보면 총리 앞으로 협박장이 날라와요. 지금 내가 아까 영국은 왕실이 있으니까 왕실에 되게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말하자면 국민공주 같은 그런 여자를 납치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공주를 죽이겠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돼지랑 하라고 그래요. 근데 돼지랑 하는데 정확히 내가 정해진 카메라 앵글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해라. 왜냐하면 조작을 못하게 CG나 이런 걸 못 쓰도록 그래서 이제 총리가 돼지랑 하게 되는 그 할지 말지 이거를 그린 그런 50분짜리 영국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준비해라고 시즌2까지 나왔는데 시즌2는 뭐 코끼리랑 하나요? 코끼리 코 잡고 하나요? 정말 그 스토리는 제가 최근 몇 달간 들어본 스토리 중에 가장 슬픈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코 잡으면 더 슬퍼진다? 거기서 되게 포인트들이 총리 부인의 고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로 다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동영상 사이트에 중계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세세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고 뭐 미디어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매편 편이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라서 미디어 산업 종사자인 두 분 한 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채널4에서 나왔네요. 채널4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 것처럼 뭐 6구TV 이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어이없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뭔가 이렇게 너무 천연독스럽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릅니다. 사실은 아 진짜 이런 사람 진짜 이 시 좀 한 번 읽어주세요. 자 시 삐지라도 좀 한 번 깔아주든지 삐지는 없어.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나 목소리 좀 좋은 것 같아. 자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시가 좀 이상해지는 위에까지 좋았는데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한다 해도 해서 육봉달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서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비유가 아닌 주먹이며 주먹의 망가짐이 있을 뿐 이젠 이룰 수 없는 것들 또한 이루려 하지 말며 헛되고 헛됨을 다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말며 아 시바 뭔 말이지 글자가 헷갈리네 이게 뭐야 아 가거라 사랑인지 사람인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 뭐야 너를 위해 뭐 땡땡 기다리는 것이다. 글자를 참 나만큼 못 쓰네요. 다만 무참히 부서지기 위하여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내 꽃병에 고장 아 계속 읽고 있어야 돼요? 끝났어요. 뭐 이렇게 길어? 자 이 보내는 사람 선진국형 인간이라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여기 소인의 고려대학교로 써있네요. 왠지 이 김현경 씨는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의심까지 아니야 아니야 저분이 구모니카야 이분이 구모니카구나 이분이 M이야 현 선진국형 인간 구모니카 아니 구모니카 현 마카롱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선진국형 인간 안녕하세요. 이승훈 김은종 이재기 피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요 일단 선진국형 인간이라고 해두죠. 뜬금없는 시로 편지를 시작해 많이 놀라셨으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싫었어요. 읽다보니까 시도 아니더라고요. 글자 좀 똑바로 쓰세요. 이승훈님 시의 주제가 뭡니까? 시의 주제는 어떤 SM을 다룬 것 같네요. 제가 그때 확실히 SM이 다룬 것 같네가 아니라 봐요.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내 꽃병에 꽂아달라 팔과 다리를 꽂고 꽂아달랬는데 이게 SM이 아니면 어디까지 가야 SM이에요? 척추라도 접어야 돼요? 주제어는 어디예요? 주제어 주제어는 꽂아달라 그러면 거기가 키워드 키워드 핵심 키워드 공감감적 심상이 담겨있네요. 담겨있지 담겨있지 꽃의 향기와 함께 굉장히 사랑하네요. 서로를 아직까지는 향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꽃이라는 게 식물의 송기잖아요. 완벽합니다. 이 씨는 완벽한 씨예요? 완벽한 씨예요. SM에 관한 완벽한 창가예요. 그래요. 사실 제대로 적은 거인지도 이거는 근데 충매한가요? 풍매한가요?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재필 얘도 모르고 있거든? 쟤는 뭐 아는 게 없어. 모르는데 아니 이재필 호텔에서 자나 모텔에서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똑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대로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 외웠던 걸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해 쓴 거라. 외우시고 다닌대요. 외울만한 제 소설을 외우고 다니는 제 소설 한 구절을 외우는 사람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나 좀 전에 이재필이가 이렇게 심한 욕을 한 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가끔 팬 모임 가면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하면 제 소설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난처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러지 마세요. 조정래 작가 퇴백상맥 같은 거 필사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팬들 중에서 원보지에다가 이렇게 필사하고 이재필 작가도 곧 생기겠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원더풀 라디오 필사모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있잖아요. 트위터에 무슨 이재익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트위터 안에서 모르는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혜영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가 하는 건데 몰라요. 어떻게 요즘에 빙연은 좀 어떻습니까? 영화사에서 오는 전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렇게 판권을 사겠다고 다들 그러는지 아니 근데 정말 타이밍이 완벽해요. 완벽해요. 왜냐하면 지금 영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영린이 잊혀질 때쯤 영화가 만들어져. 최고야. 지금이야. 완벽한 타이밍이야 지금. 완벽하지. 아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자 승훈님 목소리를 듣는 저도 있으니 글씨가 엉망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그 글씨 정도는 아니에요. 쌤쌤 똔 똔똔 아니요. 다 치시고 비슷해요. 승훈이 목소리나 이분 글씨나 아니야 진짜 나보다 아래야. 정수님 작가 이 글씨하고 이승훈 목소리하고 어떤 거 어떤 거 같아요. 쌤쌤이에요? 글씨 잘 썼대. 글씨 잘 썼대. 좀봐 이거. 글씨 잘 썼대. 이 줄로 읽을 수 있겠다. 이거 진짜 농담 안 돼. 못 읽겠어. 무슨 글자인지. 읽어보세요. 하는 것도 너를 위해 바박히잖아. 이럴 수 없는 글자예요. 두 개가. 두 글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진 않아. 이승훈 피디 시 읽어본 적 있어요? 그걸 듣고 싶어요? 어릴 때 있겠죠? 그걸 듣고 싶어요? 정말 그 반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0, 0, 7? 무슨 고등학교였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안 읽었겠죠. 중학교 때 정도 읽었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켰겠죠. 오늘 15일이니까 15번 자기의 눈을 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달력을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은 후회하실 겁니다. 그거 모르세요? 15번 저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컸으니까 제가 52번인가 이랬는데 51번 이승훈 이러면 제가 딱 이러면 어 앉아 앉아. 이 편지는 방송에서 읽히진 않을 것 같지만 왠지 이미 피디님들과 친숙해서 옆집 오빠에게 말하듯 용기네 편지를 씁니다. 읽어버렸습니다. 도입부의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도입부 있죠? 는 제가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외우는 시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두 달 전 마지막 이별하고 나서 외우게 된 시죠. 그리고 선진국형 인간답게 이 시를 엽서했어. 그에게 보냈어요. 그게 어디가 선진국형 인간이야? 그건 거의 지금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네요. 왜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시를 보내요? 제가 보기에 국민소득층 53불이에요. 이 사람 참 발신인의 이름을 비우고 내용 없이 이 시만 써서 지금 남국 수준 남국 수준 무슨 선진국이야? 왜 그랬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만큼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같고 아니면 나를 잊지 말아달란 바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편지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 굳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긴 해요. 메일이나 전화는 너무 쉽잖아요. 내 마음은 그런 걸로 전할 수 없다는 오만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아프고 아팠고 힘들었는데 후회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괴롭지만 한 사람 나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할 자신이 없어 그 기억도 안고 있는데 이제 조금 위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네요. 이제 피디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조카 선생님한테 당한 거예요. 정확하네. 문맥 파악이. 어느 정도 족 같아요? 김은정 정도 족 같아? 그렇게까지는 뚫어. 나 정도 족 같아? 아니면 너 정도 족 같아? 그냥 중간치 너 정도 야 아니 그럼 네가 제일 덜 족 같다는 얘기인데 말이든 중간치라니 이 사람은 염치가 죄송합니다. 중간치 저 정도 야 너는 문맥 파악을 잘하는데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저 정도 뭐 이런 도라이 새끼가 다 있어 졸합시다. 중간치 에버리지 졸입니다. 저 같은 놈한테 당한 거예요. 그렇네요. 웃긴 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태어난 척 연기하고 생명부지 목소리만 아는 피디님들께는 이렇게 편지를 쓰니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본인은 연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 어저께 본인은 아우 그럴 듯하게 울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연기라는 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내가 알기로는 저 안티프라민 하다 인공눈물 인공눈물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밑에다가 바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3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하던 사람이 갑자기 35초 동안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그 분석 보셨어요? 여기다 뭘 바른 거니? 그러고 나 또 활짝 웃는 모습이 또 목격됐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영화를 많이 보고 조금 책을 더 읽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승훈 PD님처럼 다독가이거나 훈종 PD님처럼 좋아하지도 않는 장르까지 섭렵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영화나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해보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넓어지는 것 같네요. 글을 쓰다 보니 더 정리가 안 되는 기분이네요. 시절이 하수상한데 저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평소 이기적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저임에도 이건 그냥 이기적이고 멍청한 그러나 선진국형 인간의 푸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는데 4월 24일 감성 충만한 밤에 선진국형 인간 지금 성함이 뭐라고요? 선진국형 인간? 선진국형 인간 진국이라고 합시다. 진국씨 남자 이런 것 같네. 뭐라고 합시다. 진순이? 진숙이 진숙이 진숙이가 지금 다시 연애를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 개새끼보다 더 개새끼를 만나게 되죠. 장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만나면 더 나쁜 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선진국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4월 24일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8위밖에 안 됐는데 저런 편지를 지금 밤에 쓰고 있다는 건 약간 정상은 아니죠. 선진국은 아닌 걸로 방글라디시 정도로 합시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내 슬픔이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 쓰레기 같은 팟캐스트에다가 이 편지를 보낼 정도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가 제가 찾아봤어요. 최승자 시인의 시가 있네요. 아 최승자 시인의 시예요? 다른 시 한 번 눕혀봐요. 최승자 시인이 내가 알기로는 채널포에서 읽었던 시인데 토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 안 보고 있어 토할 것 같아. 그렇구나. 거의 근데 이 사람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암송 제대로 하시네요. 거의 90% 이상 정확합니다. 근데 이재익 피디는 혹시 청출어람이란 표현을 아세요? 네. 염치기의 청출어람이 기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 열심히 실천하고 있겠습니다. 이재익 피디를 넘어서는 그날까지 이미 넘어서는 그날 골목에서 엎드리는 순간 넌 넘어섰어요. 나를 그 전에 이미 넘어선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시네타운 나인티엔 오랜만에 메일 주소 지난번에 메일 주소를 소개 안 했어요? 지난번은 뭐 소개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C-I-N-E-T-O-W-N 시네타운 그리고 뒤에 숫자 19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하고 지메일 닷컴으로 메일 컴온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 손편지 보내실 분들 주소도 소개해 주시죠. 네. 양천구 목동 SBS 그다음에 저희 3명 중에 아무나 이름 쓰면 옵니다. 제 이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한 명 더 있죠. 동명이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되도록 이재익이나 김은종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보이시면 두 명이 있나요? 없어요. 서울시에도 없어요. 동명이 진짜 어려워요. 김은종이나 서울시 양천구 목일동 920 SBS 그냥 이름 쓰니까 이렇게 오네요. 안 써도 돼요. 920이 구주소니까 목동 양천구 목동 SBS 목동서로 161 사실은 SBS 목동 SBS 이렇게 써도 오긴 오더라고요. 그냥 SBS만 써도 와요. SBS 김은종 이렇게 쓰면 옵니다. 석연 씨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분 정말 손편지도 메일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 숙자 씨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게 실현하고 나서 그 아픔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숙자 씨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했지 말까? 진숙이 진숙이 진숙이는 진숙이는 그래요. 숙자 진숙이 둘 다 들어? 실현하고 나서 충분히 아픔이 가시기 전까지는 남자를 만나지 마세요. 체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름도 막 바꾸나요? 바꾸나요? 뭐 바꿔요? 그럼 어떡해요? 왜 하다가 잠꼬대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했는지 노하우로 알려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라고? 모르는 척하고 집요하게 물어보면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안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안 물어보는 친구는 괜찮아요. 집요하게 물어보면 그때는 애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스트레이트로 부르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애교로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넘어가야 돼. 그게 넘어가죠. 조화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안 먹겠는데 같이 나라에 누워있으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먹혔어. 안 먹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애교를 부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공법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소임이 지금 약간 좀 넘어가고 있어. 어. 소임이 넘어가고 있어. 소임이는 계속 페달을 밟아주기 바래. 페달? 지금 우리 둘이 통했어. 막 던지지. 막 던져. 막 던져. 지켜. 아까 저 물레방아에서 빵 터진 이후에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페달이. Keep on rolling baby. Keep on rolling.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워드. Rolling. Rolling on the river. 미친놈을 뒤로하고 어떤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빌리 엘리엇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나인틴을 듣고 계십니다. 출근에 소개해 주시죠. 영국의 탐광촌이고요. 시대는 오래전입니다. 30년 전. 1984년이죠. 30년 전입니다. 대처 수상 시절이고요. 대처 수상 시절이고요. 시대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 대처 수상 시절의 영국, 잉글랜드의 아주 가난하고 외진 우리나라도 치면 강원도 정선 강원도 전의 정선 정도 되겠네요. 뭐 사북 이런 탐광촌은 유명했던 지리교육 학과 났나 본데 이 새끼 또 놓치지 않는구나 하지만 난 네가 최승자를 모른다는데 100표 걸겠어 뭘 표다 이놈아 최승희는 아시나요? 모르네 이런 반응을 모르는 겁니다. 야 최승희를 왜 몰라 아 정말 이 사람들 사귀는 여자야? 네가 이 향은 이랬기 때 만났는데 말고 자 탐광촌의 집집마다 사는 풍경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광부들이기 때문에 광부 아들 자식들이 또 커서 광부가 되고 그런 마을이에요. 당연히 그걸 당연한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엘리엇 아버지도 광부 형도 광부예요. 얘도 커서 광부가 돼야 되는데 얘는 춤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발레 발레 아버지랑 형은 굳게 믿어요. 신념이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남자는 복싱이나 막싱 기집애들은 발레 춤추는 거예요. 신념이 꽉팍해서 그게 딴 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게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발레가 좋은 거예요. 그런 너무 종교와 같은 실망을 갖고 있는 집에서 막내 아들이 발레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복싱을 배우러 간 이제 학원 같은 데 동네 뭐라고 해야 되나 체육관을 빌려놓고 발레 교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남자애들이 복싱하고 원래 1층이 발레 교습소고 2층이 파업 이제 한강 광부들을 위해서 비워준 거죠. 같이 하게 됐는데 옆에서 발레하는 수업에 자꾸 눈이 가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어서 발레를 하는데 선생님이 빌리 엘리엇의 열정과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빌리 엘리엇을 이끌어줍니다. 발레를 하도록 몰래 몰래 발레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신념이 너무 확고한 사람이야. 정말 목숨을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축구 복싱 여자는 발레 그런데 자기 막내 아들이 아들이 발레를 하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팹니다. 난리가 나요. 정말로 피아노가 두들겨 깨고 난리가 나는데 빌리는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 생각에 신념에 거스릅니다. 아들 남자가 춤을 출 수도 있잖아요. 를 항변합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먼저 승복이 되죠. 문제는 이제 이 선생이 빌리 엘리엇을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발레만 가르치고 많은 게 아니라 이 재능이 그냥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런던에 있는 로얄 아카데미 발레학원에 왕립 발레단 왕립 발레단에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요즘처럼 막 저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에 올라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30년 전이고 말하자면 지금 미국 유학 가는 거 이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부담감이나 그 거리감이 원래 이제 그 로열 학교는 막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돈 들여서 공부한 애들만 가는 데고 심지어 이 시골이 얼마나 시골이냐면 이 아버지는 런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발레를 배우러 런던에 로열 왕실 발레단 학교에 간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혁명인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이제 그 꽉 막혀있던 그 마음을 여는 거죠. 아 남자도 춤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돈인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이 영화의 축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진행시켜놨고 이 탄광마을은 지금 이 광부들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 있어요. 뭐냐면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업 탄광을 폐쇄하려는 전국에 맞서서 이 파업의 가장 주동자로 나서는 게 또 이 부자예요. 빌리 엘리엇의 아빠와 형인 거죠. 심지어 그 형은 굉장히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조에서 청년위원장 같은 느낌 망치 들고 새벽에 나가는 그런 형이에요. 그런 느낌 신념이 아주 강한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깨고 몰래 자기 파업 동료들을 배신하고 배신이죠. 배신하고 출근 버스에 올라탑니다. 갱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타죠. 정말 이 영화의 명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 형이 이제 파업을 등진 배신자들이 타고 가는 출근 버스를 스크럼을 짜서 막고 계란도 얹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파업을 계속 하는 팀들은 거기서 스크럼을 짜고 있고 배신자들은 버스를 타고 갱도로 가고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만한 예를 비슷한 정도가 비슷하지는 않지만 MBC 파업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기자들이나 피디들이 파업을 많이 했지만 파업하지 않은 기자들도 있었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동료 간에 생긴 골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10년 내로는 멀어지기 어려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한 예로 김재철 전 사장은 MBC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요. MBC가 앞으로도 쉽게 예전의 MBC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방송 3세라고 묶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지만 동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누고 우습지만 케이블이나 종편들을 생각한다면 지상파의 파이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BC가 잘 돼야 돼요. 정말 크게 보자면 MBC도 잘 되고 SBS 잘 돼야지 어떤 지상파의 퀄리티는 높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파업을 하게 되면서 욕을 하는데 딱 형 눈에 아버지가 버스에 탄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개새끼라고 부르던 사람들 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부자가 엉어 안고 옵니다.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모든 걸 저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 빌리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38살 젊은 나이에 죽었고 노모는 약간 치매에 걸렸고 갖고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바로 아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건데 큰아들을 생각하면 파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또 자기의 신념이기도 하고 본인의 신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막내 빌리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십시일반으로 금부지트 팔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로얄 왕실발레단의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사실 거기서 심사위원들은 희한한 관계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잘 길들여지고 어릴 때부터 발레 천재들로 키워진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시골 갱촌에서 온 이상한 애들과 아버지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기다려 봐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두 부자를 시골로 돌려보냈는데 며칠 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온 마을이 축제의 분위기로 휩싸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파업이 철회되면서 또 마을은 좌절의 분위기로 좌절이죠. 그렇죠? 가장 적절한 분위기는 좌절인데 좌절의 분위기는 빠져드는 와중에 이 광부였던 형과 아버지는 빌리를 런던으로 떠나보냅니다. 되게 슬프죠. 떠나보는 장면이 굉장히 슬픈데 고담 정면으로 점프 끝이 확 뛰어요. 약한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지난 그렇죠. 빌리의 얼굴로 볼 땐 20년이고요. 아빠의 얼굴로 볼 땐 7년이니까 중간 지나면 14년 정도로 하죠. 14년으로 갑시다. 나이 적당하네요. 유용수로 적당한 나이네요. 천재야. 어떻게 잘 산출하지? 빌리가 25살 되던 해 백조의 호수 수석 발레 매튜 보네 매튜 보네 백조의 호수 수석 발레 남자 발레리노 발레리노죠. 발레리노로 점프하면서 거기 이제 자신의 친구 게이 친구도 또 오고 그리고 아버지 형도 와서 아들이 비상을 목격하러 옵니다. 모두가 보는 지켜보는 앞에서 멋진 발레리노로 비상하는 모습 영화 끝이 나죠. 제가 평소에는 우리가 늘 신작 영화만 소개를 하다가 지금 2주째 2회째 구장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를 알거라고 믿지만 이 영화를 선정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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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자 창시자가 전임 대통령이었다면 완성자는 이분인 것 같아요. 집대성 집대성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이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빌리 엘리엇을 꼽으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대처를 꼽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영화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그분의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 때문에 이 영화를 골랐고요. 그 마인드는 뭘까요? 나는 조폭 영화가 너무 싫은데 말과 행적을 너무 많이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해석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해석을 했어요? 어제 얘기 나눴어요.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아니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영화를 골라봤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영화고 많이 보신 영화니까 영화를 보지 않고도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줄거리 소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본 것 같아. 이미 줄다리 줄다. 간만에 하니까 또 의욕 생기네. 줄다리기. 줄다리기로 합시다. 임은정 피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영화는 저도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재밌게 봤는데 보면 볼수록 양파 같은 다층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 영화로 봐도 너무 재밌고요. 거기에 아까 방금 지적한 것처럼 탄광노조에 관련된 영화로 그쪽 대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영화로 봐도 손색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 쓰이는 음악들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나오는 클래시나 아까 티렉스 얘기도 나왔는데 음악 영화로 봐도 손색이 없고요. 또 어떤 역경을 딛고 어떤 예술적인 어떤 엄청난 대가로 자라게 되는 그런 어떤 예술가의 영화로 봐도 손색이 없고 정말 굉장히 여러 다층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 하나로 예컨대 스카우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김현석 감독의 김현석 감독의 예컨대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다른 영화들도 물론 좋지만 화려한 휴가나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것과 버무려서 옆에서 보게 만드는 영화들이 좀 더 울림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진짜 울림이 크고 감동적이고 재밌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밀리알리아 예컨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영화 되게 여러 번 봤어요. 한 10번 이상 봤습니다. 이 영화랑 10번이요? 네. 똑같은 영화 자주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대사 같은 걸 많이 외우죠. 이 영화 천밀밀 그 다음에 인생은 아름다 이런 영화도 굉장히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거 3개를 다 합쳐도 제가 스피드 본 것 만큼은 아닐걸요? 그래요. 하여튼 자주 보는 영화라서 근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또 봤어요. 또 재밌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또 TV에서 하는 것도 봤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북과 좌발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엔 EBS에도 종북과 좌빨이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4월 27일 불과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열 하루 밖에 안 된 이런 시점에서 이 영화를 왜 굳이 틀었을까요? 참 미개해요. 미개해. 미개해. 뭔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퍼펙트해요. 이게 모든 게 완벽해요. 이 영화 안에서는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영화는 이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성장 영화와 이 음악 영화 춤 영화는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들면 더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본인 시나리오 써봐요. 이미 비슷한 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우들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가 나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유명한 배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뭐 아버지로 나오는 게리 루이스가 뭐 좀 영화에서 좀 본 적은 있는 인물이죠. 말하자면 어디 영화 주연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또 하나는 바로 그 워킹 타이틀 작품이라는 점이에요. 워킹 타이틀 워킹 타이틀 작품이 수십 편이 있죠. 완성도로 보면 전 영화가 제일 뛰어난다고 보거든요. 재미로 보면 모르겠지만 완성도로 보면 완벽합니다. 특히 그 편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중간에 이제 그 이 빌레일러트가 춤추는 장면들이 처음에 연습하는 장면들과 그 외에 다른 그 동네 돌아가는 장면들을 사이사이에 이렇게 교차 편집이라고 하죠. 교차 편집이라고 해서 몽타주를 만들어놨는데 야 우리 소위에 또 옛날 또 미국에서 배우 또 나왔다고 또 끄덕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손으로 좀 전화 포테킨 치고 있어. 포테킨 쳤어 지금. 교차 편집은 영어로 뭐예요? 몽타주로 가지 않나요? 보통? 시나리오였을 때 몽타주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굉장히 그것도 예술이에요. 편집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가 탭댄스 추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편집한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실 분들은 그냥 아 그 영화 재밌었지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편집의 묘미를 같이 느끼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마지막으로 음악인데 제가 이 마크 볼란이라는 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드릴까 글램 락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락 장르 중에 여러분 글램 락하면 다들 데이빗 보미만 생각하지만 저는 진정한 글램 락커는 마크 볼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가 특이한 친구예요. 우리가 너바나 생각하면 굉장히 커트베인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인 같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커트베인 키가 170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우라라는 거죠. 그 드라머랑 제가 알기로 한 20cm 넘게 차이는 걸 알고 있는데 무대에 같이 서보면 심지어 착시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 그 드라마 김은종 PD도 아우라가 어마어마해 175가 넘어 보여요. 쟤는 150대 보이는데 마크 볼란도 키 굉장히 작아요. 제가 한 6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국이시고 특히 작은 체구인데 이 글램 락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만들어놓은 거 처음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정말 거의 이제 대중적으로 만든 아티스트인데 티렉스라는 자기 밴드를 데리고 다녔죠. 근데 이 음악들이 영화를 따로 떼놓고 보면 워낙 예전에 나온 음악이기도 하고 썩 음악 되게 좋은데 라든지 춤추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BPM 개선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느려요. 또 티렉스 음악들이 근데 이 영화에 짝 달라붙어요. 정말 더 이상 짝 맞는 노래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노골적으로 근데 오늘 말하는 게 되게 약장수가 지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뭘 파실 건가요? 어 김은종이요. 단돈 500원에 팝니다. 그래요. 하여튼 마크 볼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음악을 너무나 영화에 잘 버무려 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레 영화 하면 사실 더 클래식을 많이 쓰고 싶은 욕심도 났을 텐데 정말 최소한 절제입니다. 한 3번인가 아마 나오죠. 백절수가 3번 정도 나오는데 3번 다 기가 막힌 데 썼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우리 빌리 엘리엇이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항만이죠. 부두에 부두 하역하는 기계들을 보면서 백절수가 깔려요. 기가 막힌 데다 깔았더라고. 카메라를 대칭으로 딱 놓고 한가운데 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거대한 기계가 딱 들어섰는데 쫙 뒤로 빠지면서 카메라가 음악에 깔리는데 아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치고 나갑니다. 이승훈 PD는 어떠셨어요? 저는 무리하게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애가 나오는 음악 영화도 싫고 음악 영화도 싫은데 엘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네요. 동물이 안 나와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너무 힘들었다면서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저 왜 안 봤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제 처음 봤는데 아 내가 안 볼만 하구나 그걸 알았고요. 뭐 이승훈이 옛날에 두 번 정도 보려다가 5분 만에 껐을 수 있다 너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 저 DC인사이드에 지금은 이제 DC인사이드가 많이 무리 갔지만 한참 잘나갈 때 이제 되게 이상한 지금에 말하자면 1배 같은 느낌 뭐 1배 정도로 범죄 집단은 아니었지만 그런 갤러리 중에 이제 막장 갤러리라고 있었습니다. 막장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요새 막장 드라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막장이란 말이 원래는 이제 탄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탄광 제일 아래층이죠. 탄광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탄광이 외국 탄광보다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게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주 같은 때는 무슨 노천 탄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파면 그게 석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 카나리아조차 활동을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이런 거라 이제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막장 인생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영화적 포장인 게 그 바다 장면이나 이런 아니면 집들이 너무 깨끗하고 원래는 탄광도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아까 김은정 PD가 얘기한 사북이나 정선 이런 곳들은 원래 탄들이 이렇게 휘날려서 도시 자체가 이렇게 우중추하죠. 우중추하고 컴컴하고 막 빨래 내놓으면 빨래 다 까맣게 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살기가 좋아 보이는 느낌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현실 왜곡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 사람들이 좋아한지는 알겠는데 그 좋아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불편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약간 무리 같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참 히트 칠 때 슈퍼스타키 이런 게 히트 칠 때 원래부터도 노래나 춤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했지만 한 번 이제 심사위원을 갔다 온 이후에는 아 이건 도저히 이제 못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브라질이 돼버린 듯한 이제 애들이 위로 올라갈 방법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밖에 없는 브라질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가진 거 없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공부도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대학이든 로스쿨이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진 거 없는 애들이 올라가는 방법은 연예인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같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돌아오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버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우리나라도 브라질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예예예 진짜 그때 맞아. 그때 그 생각이 나네 진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국은 이미 80년대에 그렇게 나라가 어느 정도 바뀌어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대처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잖아요. 광부가 되기를 그 방법은 권투선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발레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 발레로는 이게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이게 되겠어 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어 발레로라도 벗어날 수 있겠는데 하니까 그때부터 밀어주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권투로 밀어주나 발레로 밀어주나 그 모습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에 그런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사회는 대다수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디션 사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오디션 사회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불행과 아주 소수의 그 사람조차 행복한지조차 알 수 없는 전원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게 마치 옳은 것이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궁금해왔던 게 이 영화를 보면서 드디어 풀렸어요. 어렸을 때 혹시 에이드리안 모을이라고 주인공이 등장하는 수타운 젠드의 비밀일기라는 책을 혹시 보셨었나요? 몰라요. 80년대 중반쯤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책인데 김은정 피디 혹시 보셨나요? 몰라요. 비밀일기요? 수타운 젠드라는 여자 작가가 쓰신 거고 그 에드리안 모을이라는 사춘기 소년이 등장하는 사춘기 소년의 일기를 말하자면 옮겨놓은 그런 형식의 소설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국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재익 피디가 좋아할 만한 구조인데 그냥 뜬금없이 인용할게요. 여자친구랑 둘이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훌륭한 소들이네요. 다락방에 둘이? 여자친구가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면 아니고 정확히 그 구조는 안 되는데 해주면 너가 어깨 슬립근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해줄게 이러니까 만지면서 주인공이 속으로 생겨요. 나는 어깨 슬립근보다는 치마 쪽에 손이 더 같지만 참았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성장소설이라 성장소설의 원조격에 가까운 소설인데 외워야 할 구절은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웃기는 얘기에요. 읽다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어두운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 왜 어두울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재밌는 책이고 밝은 책인데 왜 어두울까 그걸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와서 이 빌리 엘리엇을 보다 보니 아 그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작물이란 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 80년대라는 그 사회 분위기가 영국은 특히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소설에조차 그 어두움이 말하자면 베이스 정서로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조차도 밝은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 때당도 우리 요새 대학생 애들이랑도 많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뭐 하더라도 애들이 묘하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 밝고 좋던데 내 작업실 놀러온 애들은 다 밝고 그렇지 명랑하지 어쨌든 그 다락방은 밝아지는 다락방인가 봐 들어가면 맞아 그런데 승훈이 말이 맞는 게 요즘 친구들 보면 뭐랄까 눌려있다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는 반대로 애들이 너무 방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재수없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X에 대해서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그게 거슬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꾸지는 어른들이 있어 애들이 패기가 없다는 그런 소리 들으면 존나 짜증납니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그 패기가 없게 만든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패기 없이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이 새끼는 좀 불편한데 너무 자신만만하고 막 근자감 쩐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대 상대 상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학교 상대 상대 중에서 경영학과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기 서울대 못 간 애들이 갔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묘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잘난 연대 경영학과 애들이 서울대는 못 가 자기는 되게 잘났는데 서울대를 못 간 거야. 묘하게 컴플렉스와 이거 2등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왜 살리에르 같은 느낌의 현 컴플렉스네요. 그래갖고 뒤틀려가지고 애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상대 나온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족도 아닌 새끼들이 존나 건방진 거야. 그래갖고 여러 번 저한테 맞을 뻔했어. 야 이 씨발놈아 너로 와봐. 개새끼야. 존만한 새끼 뒤질라고 진짜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때는 갑자기 기가 확 죽어요. 왜냐하면 진짜 맞을 것 같으니까. 난 자기 학교 이렇게 비화하는 사람 또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묘하게 뒤틀려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샤야 캐릭터야. 그런 애들이 굉장히 그러면서도 되게 자신감에 차있는 거죠. 나는 뭐 하면 다 되라는 식의 자신감 차이인데 그런 게 되게 불편했는데 요새 만난 친구들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뭐 강의도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 그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강의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학생들어가 질문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애들이 우리들은 그렇게 걱정 안 했잖아요. 다들 미래를 너무 걱정해. 걱정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우리 때는 뭘 고르느냐의 문제였어요. 엄청 망청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뭘 고르느냐의 문제였어요. 어떤 일을 할지 하고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의 문제였는데 지금 애들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과연 사회에서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 상존의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대학 서열을 논하자는 게 아니지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청취자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승훈 비대가 연대 상대를 얘기했지만 서울대나 연대 상대면 굉장히 취업을 하기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 그거는 깍두기는 먹을 수 있죠. 인산낭두기를 먹냐 무깍두기를 먹냐의 문제지. 그런데 그 친구들조차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더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과나 그런 학교 다닌 친구들이 생각할 그런 얼마나 부담감이나 절망감은 우리 어른들에게 힘들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모습이 여기 빌리 엘리엇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30년 전에 영국은 이미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마거릿 대처예요. 누가 뭐래도 마거릿 대처는 굉장히 교활하게 노조를 탄압했어요. 그 수법을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어설프게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에 대해서 거액의 손배를 건드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열해요. 여기도 보면 영화에 보면 여기는 우리나라 80년 되면 막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이래야 되잖아요. 백골단. 그런 장면은 없어요. 영국에서는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요. 아마도. 패긴 패는 장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크럼을 짜는 게 정찰들이 주로 하는 일이지 패서 이번에도 최근에 토요일인가 혹시 집회 얘기 들으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주말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너무 맞지를 않아. 그래놓고 뭐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최종 책임자가 자기라고. 그런데 자기가 책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삼국지 김은종 PD가 좋아하는 삼국지의 예로 들면 제갈량이 위를 토벌하려고 나섰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위를 정벌하러 나섰다가 실패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총나라에서는 제갈량의 총나라에서는 제갈량이 최고 실권자고 아무도 제갈량의 실력을 따라잡을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왕이었던 유선조차도 황제였던 유선조차도 제갈량이 죽여버리려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갈량이 그때 울면서 물론 쇼의 의미도 담겨있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관직을 스스로 품계를 두 단계인가 세 단계를 낮추고 승상직을 삭탈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머리를 잘랐나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런 상징적인 그걸에도 있어야 상징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기껏 오늘이 사실은 시험날이었다면서요. 오늘 맞나요? 어제 내일 해경시험 어떻게 되느냐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아마 시험 일자일 거예요. 시험을 수험생들은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대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피님 이게 어떤 면에서 유능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유능 얘기를 아주 무능해요. 유능한 줄 알았더니 제 착각이었습니다. 무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심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 아팠는데 우리가 영국보다 30년 이상 뒤떨어졌구나 한 30, 40년 뒤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은 영국은 3, 400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우리가 30, 40년밖에 안 뒤떨어졌구나라는 의미에서는 안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시작한 게 사실 영국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세계사적으로 보면 영국은 영국이든 프랑스든 3, 400년 전부터 해가지고 겨우겨우 30년 전에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거 있잖아. 권리장전 마그나 카르타 생각나네. 저는 지리교육학과 여기는 세계사교육학과 권리장전 아이가 다 사범대 나왔나봐요. 세계사교육학과 아니고 역사교육학과 아니에요? 그래요. 랜데로 짓거리는 거예요. 놔두세요. 저렇게 살다 죽으니까 놔두세요. 안 죽을까봐. 그럴 수가 있구만. 비싸신이다. 왠지 엑스맨 비싸게 생긴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네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네 하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살기가 좋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예요. 민주주의도 발전했어요. 그때처럼 못하거든요. 지금 그때처럼 무슨 통닭구이?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거는 못하잖아요. 댓글에 닦으라고 달아도 그냥 내일 출근하잖아요. 거기 예전에 대머리라고 달았다가 머리까지 벗겨지는 거죠. 막걸리 무슨 법이었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발전하긴 발전했어요. 그 점에서는 저는 안심이 돼요. 아 아주 천천이지만 발전하고 있구나. 이게 지지난 정권이나 지지지난 정권에 비하면 후퇴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빨리 가서 후퇴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발전하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 아픈 건 그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비경쟁성이랑 비배제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우리도 경험했던 일인데 임금 문제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노조 사람들은 막 임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러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사측의 편에 서게 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사측의 편에 서서 말하자면 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임금이 오르고 나면 같이 임금을 올라요. 이게 민주주의의 제일 좋은 점이면서 제일 나쁜 점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내 옆 사람을 누리는 민주주의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친일파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독립운동가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똑같거든요. 이게 비배제성인데 이게 사실은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드고리했던 그 처형이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 용서를 위해서 그거를 못하고 간 측면이 되게 마음 아프죠. 그건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경쟁성하고 비배제성 때문에 그 배제되어야 될 사람을 확실히 배제시키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민주주의의 권림돌이 됐던 사람들을 그걸 하지 못한 게 지금 우리에게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대천을 존경하면서 빌리엘리엇을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는 뭔지 이재핀이 그분이 여성이니까 여성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건 왜냐하면 그분은 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이라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동정이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문가보다는 남성 전문가인 이승훈 PD가 일단 김용균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제 결론이 맞아요? 그 결론이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결론을 제 결론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여태까지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김용균 PD가 얘기해 주세요. 빌리엘리엘을 보고서 거기서 진압하는 거 보고 거기서 봤어요. 진압 잘했다. 깔끔하게 이거예요. 깔끔하게 박근혜인데 완전 듣다 보니 점점 박근혜 같은데 배제시켜야겠는데 내가 조양은인데 친구가 너무 싫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완전히 이해한 게 있어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당거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보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검찰이 승리하잖아요. 이 영화도 마지막에 보면 자본이 승리를 해요. 이건희가 너무 좋아할 영화죠. 아 결국 승리자는 나구나. 내가 승리했다. 승리했다. 빅토리. 자기가 이기는 영화가 좋잖아요. 자기가 지는 영화 좋아하세요?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지는 것보단 자기 편을 드는 게 이기는 게 스포츠 경기 지는 거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심죽강도 못 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 보려고 보는 거야. 이기는 거 보려고 이 영화를 보는 마음이 그거예요. 어차피 결국엔 내가 이기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자본이 이기니까 어차피 검찰이 이기니까 그게 바로 부당거래와 빌리엘렛을 좋아하는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마음이 아닌가 진짜 부당거래 좋아한대요? 그건 모르죠.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좋아한대는 거야? 아니면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네. 그럴 듯하지 않아요? 그럴 듯하다. 아까 이순훈 PD가 얘기했던 것 중에 발전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씁쓸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처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대처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거 알아요? 위인전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이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처에 대해서 되게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대처가 얼마나 잘못된 신자유주의를 갖고 와서 이런 병폐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졌잖아요.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참 이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패악이라고 이미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저는 두 분도 그렇지만 애 아빠다 보니까 저는 빌리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빌리 아빠에 대해서 더 감정이입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잭 PD는 이잭 PD가 빌리의 아빠 입장이 있다.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빠랑. 그리고 또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나올 때 그때 애랑 같이 봤나? 최근에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같이 해봤던 장면이 있는데 여기 애가 11살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로 와있지만 12살, 13살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에요. 근데 정말 이승훈 PD가 이승훈 PD 딸이잖아요. 그렇죠? 애가 하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막 힘이 넘치잖아요. 이때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그냥 안 걸어다니는 거야. 말하자면 아빠가 항상 그러잖아요. 야 너 똑바로 좀 걸으라고. 그냥 왔다 갔다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보는데 계속 우리 애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승훈 PD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빌리가 내 아들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희건이랑 나랑 그래서 맨날 주로 트는 게 오렌지 카라멜 노래인데 어쨌든 간에 보면서 정말 감정이 많이 했는데 이 아빠의 뭐라 그러지 선택들이죠. 선택들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하게 처음에는 고민하고 처음에는 부인하고 아니겠지 하고 부인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영어랑 굉장히 닮은 영어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 성장 영화가 아니지만 뭐냐면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보면 아이 둘이 나와요. 거기 고등학생들인데 얘가 게이인 거야. 그렇죠. 게이라기보다는 트랜스전도 트랜스전도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니까 트랜스전도 좀 가깝겠네요. 여성성이 많은 그런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빌리가 발레학교 들어가려고 돈이 필요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엉뚱한 친구가 천하장사 마돈나에 나오는 그 동구 동구 맞나? 하여튼 그 친구가 이름 잘 모르겠네 동구 친구가 있는데 비슷한 설정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 빌리 엘리어스의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가 게이잖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이 빌리의 입장에 놓고 영화를 풀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아빠가 내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집의 스토리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영화가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보면 딱 맞아요. 영화가 바로 천하장사 마돈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리의 아버지 입장도 돼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발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한 거에서 살짝 비껴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 애들한테 장난감 사줄 때 자동차나 이런 거 사주죠. 그렇죠. 남자이니까. 이승핀은 인형을 사줄 거예요. 이게 사줘요. 안 사줘요? 저 옥토너 사줘요. 옥토넛. 하여튼 저도 아들한테 주로 장난감 뭐 총이라든지 미국에도 오는 친구 있으면 옥토너 장난감 좀 사달라고. 그런데 발레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용인되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11살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럴 때 난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이 파켓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오우 동성애 괜찮은 거야. 자유로운 세상에서 너가 소수자라고 부끄러워하지 마. 많은 남자들과 사귀렴?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머뭇거려줘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한 제 심정이에요. 그게. 그 선택지를 여러분도 한번 앞에 놔보세요. 내 아들이 게이라면.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모시는 분의 따님께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친구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언뜻 드는 이건 앞으로 훨씬 더 심심할 것 같겠지만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은영아 그거는 네가 이미 그렇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그거를 드러내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 네가 감출 수 있는 범위에서 잘 감추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바꿔라 말아라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빌리의 아빠도 사실 똑같아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 관념에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왜 동성애 얘기를 꺼내냐면 그것만큼 불편한 진실이 없거든요. 그것도 이 영화에 아까 제가 다층적인 양파 같은 영화라고 했잖아요. 성전책성 왜 거기서 잘난 척을 들이대요.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그런 걸 기막히 다 잘 잡아냈어요. 감동과 함께 그런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걸 너무 기막히 잘 잡아냈어요. 되게 좋은 영화네요. 난 왜 재미있게 봤을까. 바뀌었네. 엊그제 안녕하세요라는 고민 상담하는 프로를 보는데 예능 프로죠. 보는데 거기에 보다가 보니까 자꾸 천하장사 마동나가 떠오르는 마동나요? 마동네? 마동나가 떠오르는 그 친구가 고민 사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지상파고 예능 프로다 보니까 그냥 그 친구가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는 보고 있으면서 저게 아니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그거를 아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보면서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내 문제가 되면 내가 그렇게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한테 그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신념은 뭐냐면 취향조차도 자기 좋아하는 거 기호와 취향도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 머리에 딱 바꿔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성애 문제를 꺼냈는데 그게 교육이나 이런 걸로 되질 않거든요. 내가 씨발 남자가 좋던데 어떻게 했어. 되겠냐고. 좋은 거라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빌리가 춤을 추고 싶은데 어떻게 맞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까고 싶은 거야. 까고 싶은 다음에 이유를 붙이죠.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건 사실은 나중에 붙이는 거고 사실은 그냥 까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영화가 출발하는 거죠. 이 영화 출발 선상은 거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이잖아요. 바로 거기죠. 김은종 PD는 만약에 빌리의 아버지랑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재 PD가 잠깐 줄거리 소개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일 제가 약간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그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밖에서 형이 아우성 칩니다. 외면하는 그 장면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큰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옆 칸으로 옮겨 탔다가 큰아들하고 마주치는데 반대편으로 부끄러운 거 거기에 이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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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 트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심정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이 지금 부끄러운 걸 아는데 결국은 저도 아버지지만 부끄럽지만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올드보이가 떠올랐어요. 올드보이 올드보이에 보면 그 최민식 씨가 오대수가 나중에 그 딸이란 걸 알게 되고 나서 혀를 자르려고 막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유지태한테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틀린 걸 알고 잘못된 걸 알고 뭘 해도 이게 자식일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은 뭐 그렇게 빌리의 아빠처럼 행동할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내 성격상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심하게 더 멀리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불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를 까고 대처를 까는 동시에 자본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영화에서는 탕광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탕광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해고를 하고 월급을 깎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한계에 달한 기업은 그대로 유지를 해봐야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구조를 바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자르는 거지 유지할 수가 없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보면 이제 말하자면 탄광에 있는 탄도 다 떨어져가고 경제성도 없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건데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익이 안 남아서 그렇게 정리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들이 정리해고 하고 구조조정하는 게 이익이 안 남아서 손해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배제하고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느 정도는 변호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변호한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잘못 표현하고 있지 않나. 네. 완벽하게 그렇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얘기를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대처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영국병을 없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영국병이 지금에 와서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권리의 주장인 거죠. 예컨대 노조가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임금 때문에 또는 근로조건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걸 영국병이라고 마치 그거는 제거해야 되는 암덩어리 같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주의를 받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영국이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더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강소국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리수를 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국 병인 건 말이야 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이 증명했던 문제점이 영국 병이 맞는데 영국 감기를 영국 암이라고 말해서 폐를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영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80년대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아니고 암이네 이러고 폐를 잘라내버리면 얼마나 삶의 질이 극적으로 저하되겠어요. 그게 지금 영국이 현재 당면에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효율성 늘 시장 효율성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효율성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지금 감기 비유를 됐는데 진짜 정확한 비유예요. 감기도 사람이 좀 알아줘야 중간에 휴식도 취하면서 몸도 추스리면서 그 자기의 원래 수명을 살 수가 있대요. 그게 만약 감기도 안 앓고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은 자기의 그 삶을 갉아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런 감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빙상 없게 들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김창렬이? 김창렬 전공 뭐 했나? 내과 전공인가요? 감기 걸리면 바로 죽을 것 같네요. 당신 부인이 얘기했다면 내가 믿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믿겠어.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넌 김기야 김기. 아 나 김기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작년 한 1년 됐구나. 작년 여름에 썼던 책 중에 복수이 탄생이라는 스릴러 소설이 있어요. 영화 촬영 들어가거든요. 아 주연 김명민씨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분 프로필을 제가 제가 원작자니까 전화와서 알려드리더라고요. 설마? 감독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아 그 공범이란 영화 찍으신 몇 가지만 할게요. 영화 잘 돼야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 까먹었어요. 주요 작품이 공범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아 그럼 감독님하고 저는 안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자세한 디테일한 상황은 필담으로 감독님이 들었을까요? 이메일로 합시다. 못 들으셨다고 치죠. 사상 초유로 원작자와 감독이 만나지 않는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언론 시사회 때도 이쪽 끝에 하고 이쪽 끝에 사시기 바랍니다. 시사회를 제가 안 가는 편이 낫지 않나요? 근데 그걸 저희가 북수의 탄생 나중에 하게 되면 GV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수의 탄생이라고? 정말 세상은 아이러니한 아이러니로 가득 찼다는 야 근데 공범 감독님 일 빨리 시작하신다. 금세 시작하시네요. 중범이 누구 나온 영화죠? 손희혜진 김갑수 씨 아 그거구나. 그 저는 신자유주의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신자유주의의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신자유주의에서 내세우는 게 시장 시장 만능주의가 신자유주의의 기본 기조잖아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된다. 모든 규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규제라는 게 사실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경쟁을 싫어해요. 우리가 이제 시장하고 기업을 동일시에서 착각을 하는 건데 시장은 경쟁을 좋아할지 몰라도 기업은 경쟁을 싫어하거든요. 기업이 어디 경쟁을 좋아해요.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장악하고 해서 독점 시장을 원하잖아요.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건 독점 시장이잖아요. 나만 다 해먹고 싶다. 나만 먹고 싶다. 나만 하고 싶다. 이게 기업이 기술 개발을 R&D에 돈을 쏟아붓고 이러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경쟁을 싫어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구조를 막아주는 장치가 규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시장을 위해 필요한 거지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시장하고 기업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규제를 풀면 마치 시장에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장에는 규제를 있는 게 좋고요. 기업에는 규제가 없는 게 좋죠. 이게 착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도 복싱 얘기가 나오지만 복싱에서 체급이 있는 이유는 복싱이라는 그 게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체급이 없으면 그거 복싱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이종격투기나 다른 종류의 게임으로 변하는 거지 이종격투기도 체급은 있으니까 동네 싸움이에요. 골목 싸움. 동네 골목 싸움이 되는 거지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싱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시장을 얘기하면서 규제를 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만한 헤비급하고 말도 안 되는 이만큼 5,60km 나가는 저기하고 같이 붙어서 그게 복싱 게임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 워킹 타이틀 영화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워킹 타이틀에서는 이런 로맨스 영화 말고 이런 영화도 많이 만드나 봐요. 가끔 하죠. 워킹 타이틀의 약간 기저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항상 그 로맨틱 영화를 찍긴 하지만 뭔가 소수자나 아니면은 뭔가 좀 그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작품을 많이 내놓는 그런 출판사든 영화사든 뭐 어떤 이런 제작사에다가 붙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명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워킹 타이틀은 정말 명가예요. 정말 믿고 보는 제작사 믿고 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워킹 타이틀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건 같아요.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징은 그건 것 같아요. 워킹 타이틀의 영화를 보면 왠지 감독이 어릴 것 젊거나 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감독이 왠지 나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화면이라든지 내용은 그렇다시겠지만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왠지 이렇게 경륜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빌리엘리엘리엘리엘을 보면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왠지 이거는 노련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영화예요. 그런 느낌이 저는 묻어나더라고요. 왠지 재기발랄하고 신선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노련하고 원숙하고 이런 느낌을 저는 워킹 타이틀 영화에서 주로 봤는데 그건 아마 제작사의 감독을 고르는 기조 및 분위기 삶을 관조했던 삶을 바라보고 의미해봤던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면 항상 롱타임에 걸친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캐릭터로 들어가면 뭐냐면 이게 신념을 강요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대립이에요. 그렇게 보면 저와 이지혜의 대립이네요. 그런가요? 저는 신념이 아예 없으니까 빌리는 신념이 없어요. 그냥 기호가 중요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빌리예요. 그러나 빌리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형은 나의 신념이 옳다고 믿고 강요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정확히 그거예요. 캐릭터로 영화를 분석하자면 신념을 강요하는 자와 신념을 가지지 않은 자와의 대립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죠. 영화 쪽에 보면은 빌리는 I just wanna dance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음악과 음악이 있고 춤을 출 수 있다면 다 상관없어. 노조 따위의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그게 빌리예요. 우리 빌리. 하지만 아버지와 형은 그렇지 않죠.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너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명장면 중에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왕립학교에서 춤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고 심사연들이 물어봐요. 처음에는 머뭇머뭇 되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심사연들이 실망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얘기를 꺼냅니다. 나는 그냥 그게 좋아요. 그걸 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만 남는다는 무라열차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제 대사 같았어요. 하다 보면 사라지고 저도 좀 얘기하면서 누군가와 되게 싱크로가 맞구나 그 대사 오죠. 몸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전기 내가 전기가 돼버리는 것 같다. 전기가 확 오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버리는 기분이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새가 되어 날아갈 것 같아요? 땅으로 푹 꺼지는 것 같으세요? 새가 되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새가 되어 날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만큼 높이 올라가는 문제지 어떤 때는 태백산 정도로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에베레스산 정도로 올라가다가 서임아 페달 그만 밟아 너 물레방은 깨지겠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영화가 아직 이야기들의 한계점이랄까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때가 아니라 그걸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빌린이었으면. 근데 우리나라의 영화는 예를 들면 7번방의 선물 물론 좋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천만이나 된 영화고 7번방의 선물이든 추격자든 추격자인가요? 추격자인가요? 헷갈리네.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끝이지 이야기를 가지고 생크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 7번방의 선물도 메이킹을 잘했다고 치면은 왜 그런 이런 소수자들이 탄압받게 되는가 라든지 아니면 선량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구조인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세라문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잘하는데? 왜 이 새끼 너 잘한다? 비슷해? 비슷해. 그렇게 말해봐. 너 제 송대모사 한 명 쳐보는데 잘했어. 저거 잘한다. 추격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늘 연말 훈련 때 한 번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걸로. 천만 명이 한다는 바로 세라문 송대모사 추격자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은 사회적인 뭐 예를 들면 그런 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일으킬 수 없이 그냥 그 얘기 자체로 완결된다는 거죠. 다른 영화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얘기 자체에서 더 이상 뭐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영화들이 아직까지 인류 괴물 같은 영화를 보면 분명히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세월을 보면서 괴물이랑 겹치되는 분들도 많은데 얘기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보고 나서 그 얘기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뭐 안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화가 갈 길이 좀 있지 않나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익 PD가 앞으로 나아가주세요. 공부자로 감독님과 함께요. 공범 감독님과 함께 금빔 금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범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당분간 이 영화 캐스팅 어땠어요? 전망 좋은 영화사 죄송합니다. 전망이 좋은데요. 그래요. 영화사 제작사 이름이 전망 좋은 영화사입니다. 이 영화 캐스팅 어떠셨어요? 캐스팅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제이미 베일이라는 배우가 나중에 잘 됐잖아요. 이때는 알기였고 지금은 잘 됐어요? 지금 잘 됐죠. 이 정도면은 설국열차? 설국열차도 있고 판타스틱 4 거기 나왔으니까 그 전에 옛날에 점퍼라는 영화에서는 거의 주연으로 점퍼 완전 존망 아니에요? 소설이 엄청 히트친 건데 영화 존망이라던데 듣다 보니까 존댓네요. 빌리엘리엇이 최고 대표작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역대 이런 거 영화 찍어서 하면 존댓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어. 해리포터 찍고 나면 할 게 없어. 뭘 찍어. 어떻게 해. 그러기에는 우리에겐 크리스찬 베일이 있습니다. 뭐였죠? 태양의 제국으로 데뷔를 했죠. 근데 또 우리에게는 나홀로 집에도 있어요. 두두. 톰 베이터 두두 있다? 그렇지 그렇지. 에더우드 펄롱 있어요. 두퍼롱 어떻게 해. 약하고 시발 막 아유 알코올 중독에다가 아유 슈퍼소년 앤드류 뭐 닥터두기 뭐 많다. 그거 치면 되게 잘 됐는데 다시. 야 그거 치면 되게 잘 된 거야. 아니 에더우드 펄롱 나오는 순간 처음에 잘 된 줄 알았다가 승훈이 말 듣고 X댓인 줄 알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된 걸로. 선방한 걸로. 그래요 캐스팅 좋네요. 캐스팅 좋아요. 저는 아는 배우들이 없어서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스티븐 날드리 감독이 제이미벨 캐스팅하려고 2천 명을 봤대요. 2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캐스팅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이 아역이었던 제이미벨 제이미벨 어릴 때 빌레일리어스 보이전 연기 중에 정말 이 팟캣을 듣고 보실 분들이 꼭 하나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장면은 춤출 때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오오 하면서 추는데 내가 이런 게 되네 하는 얼굴이에요. 그게 아이들만 할 수 있는 표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을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몸이 병신같은지 알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반대의 표정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야이씨 이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거 내 물레방아 안 되네 오늘. 아니 저희가 저희가 한 3년 전인가요? 야유회를 가서 정말 12층의 피디들은 다 병신들이고 말하는 걸 깨달은 게 12층만은 아니다. 재작년 전 2전 전 2전 전. SBS 피디들은 다 병신들이라고 빼다른 게 어쩜 그렇게들 못하냐. 그 와중에도 찬란히 빛나는 별이 있었으니까 티아라 류철민 선승이라고 아 정말 진짜 아니 족구를 난 못해도 못해도 난 이렇게 못하는 제가 진짜 운동 못하고 운동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선수라고 말 다했죠. 제가 족발 때 선수로 나가요. 이제 이기. 우리 구정고등학교 동창들은 알 거야. 3년 내내 농구관자법원 제가 족구선수예요. SBS 그러니까 진짜 피디들이 유난히 운동을 못해요. 운동 잘하는 피디가 진짜 재물어요. 아 정말 병신들이 하다. 하여튼 그 제이미 베일 보면 우리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아씨 이제 이것도 안 되네 하는 표정을 정반된 표정 오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표정이 춤출 때 나와요. 근데 그건 연기로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멋진 표정이에요. 그 표정은 정말 백만 불짜리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따구려 같잖아. 아유 전화기 불나요. 판권사 팔아달라는 전화 때문에 아주 판권사겠다는 전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어. 핸드폰이. 그리고 이 보면 서혜마 이제 오빠는 풍차도 못 돌리겠다. 지친다 지쳐요. 떠들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게이 친구가 얼굴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야 될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형님 이름이 있습니다. 김용건 선생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안 들었어요. 브레이브 피스트 브레이브 피스트 그 흑인에게 간 여자친구와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거는 절절대 흑인 남자에게 간 개의 친구는 어떻게 되나 절절절대 과연 심지어 못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흑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천연덕스럽게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 게이 소년을 보면서 김용건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잣잣을 가도록 하죠. 뭐 있나요? 제가 하려는 잣잣은 전부 아청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하기 불편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아청법에서 좀 제외해 주세요. 영화 속의 얘기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영화 속의 얘기니까 제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속의 얘기니까 제외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쥐들이 막 섹스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좀 편해요. 말하기 한결 부담이 없는데 그 선생 말이야.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선생이 그러면 안 돼. 나는 확신범이 된 게 그 선생 집에 놀러 오잖아요. 집에 자꾸 드나드는 것도 수사하는데 일단 놀러 간다면 놀러 오는 건 좋아. 집에 딸도 있고 하니까 딸이랑 막 베개 싸움하면서 베개는 이제 거위털이 빠져가지고 개판이 되잖아요. 베개가. 온몸이. 온몸이 다 거위털로 휩싸여 있어. 바로 다음 장면이 빌리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털 안 들어오라기 없다 보면 없어 없어 없어. 깨끗해. 털이 없어. 털이 없어. 그거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낫을 때만 가능하죠. 샤워도 샤워하는데 옷 털어줘야지. 옷 털어주고 머리를 감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불편하다. 불편하다. 선생님 말이야.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는 사각관계 영화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딸이 데뷔잖아요. 빌리의 아빠가 토니인가요? 에릭인가요? 토니는 형의 이름 아니에요? 에릭인가? 아니. 제키요. 아빠 이름은 제키 엘리어트. 저는 이들의 사각관계에서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데뷔와 아빠 밖에 없어. 나머진 다. 오케이. 듣다 보니 계속 불편하네요. 굉장히 불편해. 앙놈. 앙놈. 그렇잖아요. 선생님하고 아빠 확실하죠? 나는 이거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이 아빠 친구 중에 약간 뚱뚱하고 대정신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아니.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그 아빠가 있는데 있다고 치고 곧 얘기할게요. 그 아빠에 대해서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는 맨날 술 취해가지고 저 막 돌아다니는 아저씨 하나 있단 말이야. 이 이 빌리 친구 중에 게이 친구가 있는데 게이 친구가 흥미로운 대사를 하나 해요. 여자 옷 입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빌리가 집에서 이거 아니야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도 그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식구들이 다 나갔을 때만 그런다. 자기는 근데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만 그런다. 아버지가 그 정신 좀 이상한 양반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건 너무 멀리 갔어. 다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양반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멀리 갔어. 나도 강력하게 주장해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옷이 누나 옷인가 그렇죠? 옷 갈아입을 때 그 누나랑 빌리 정도가 합리적인 게 아닌가. 누나랑 토니 형 아우 고만해 아니 작은 마을이야. 훈종아 스몰타 저거 뭐였지? 그거 뭐였지? 거긴 뭐였지? 뭐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거기 그린란드인가? 그린란드인데 보통 여덟 명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난지 다 알 수 있어. 야 그거 얘기해줘 아빠. 내 사각관계 중에 궁금한 건 딱 하나야. 아빠와 데뷔. 아빠는 나머지는 다 아빠랑 선생님 선생님과 빌리 100% 아빠와 데뷔 데뷔가 남았네. 데뷔와 빌리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네. 데뷔와 빌리는 조만간 예정이고 영화 끝나고 얼마 안 있었어. 조만간. 그러니까 백조의 우수 되기 전에 아빠랑 데뷔는 그러니까 영화 끝나기 전에 백조의 우수 가기 전에 고향에 왔을 때 그렇다면 아빠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빠의 표정을 잘 보면 이 발기부전증 환자의 표정이 전형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전형적이야. 이런 표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술 친구가 술 취한 제정신이 아닌 친구가 가장 강력한 건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술을 먹는데 아빠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근데 보통 친구란 게 한 명이 술을 먹는데 한 명이 술을 안 먹지 않잖아요. 같이 먹었는데 온 거예요. 부전이 온 거야. 오고 끊었어. 그때부터 생생해진 거야. 그래서 계속 술을 안 먹는 거지. 불편하지만 저기 설득이 근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다. 불편하지만 서임희의 표정을 보니 미안해지네요. 근데 하여튼 아빠의 영화 전반부까지의 표정은 전형적인 발기부전 환자의 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혁 피디 뭐 있나요? 다 나왔어요. 충분히 이미 충분히 불편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자자 처음 시작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가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한다는 영화인데 봐야죠. 보시고 한 번 그분의 말씀을 한 번 잘 새겨보세요. 보시고 별 다섯 개 드릴게요. 정말 좋은 영화고 다시 보니까 참 워킹 타이틀이 정말 명가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망 좋은 영화 사도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희 공범 공범편 다시 녹음하면 안 되나요? 그럴까요? 갈아칠까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를 스토리 원하는 웹툰 작가님 계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 명가입니다. 전망 좋은 집 명가예요. 지금 스토리 지금 한 네 개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원하시면 맞춤형으로 제가 OEM주 가품하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뭐 워킹 타이틀 영화 한두 개씩 보면 좋겠네요. 저는 그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러브 액츄얼리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영화죠. 별 다섯 개예요. 별 다섯 개. 워킹 타이틀 중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별 다섯 개야 그건. 그거는 워킹 타이틀 중에서도 별 다섯 개야. 오늘 발음은 왜 이래? 워킹 타이틀 뭐라고 뭐래니? 예를 들어서 옴니버스식 영화 중에서도 거의 최고 뭐 약간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침대로 치면 장수돌 침대예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어주세요. 좋았던 점은 지금 제가 좋았다고 한 얘기들을 곱하기 2 다 지금 제가 얘기한 표현보다 두 배로 좋았고 아쉬웠던 점 하나는 아까 뭐 그 탕광의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파업이 철회됐다는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굳이 그렇게 그런 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아버지가 탕광에 내려가려고 이렇게 징 눌러서 아버지가 내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영화가 끝나나 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을 하늘 위로 올리기 위해 아버지가 땅 밑으로 내려가는 이 대비가 되게 저는 그 그래서 에둘러 이 그 이제 스트라이크에 관련된 스토리 스토리가 두 개잖아요. 빌리가 추뜨던 스토리가 있고 신념 없는 자가 자신의 그 꿈을 위해 가는 스토리가 있고 신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게 스토리가 끝날 때쯤 되니까 너무 빨리 이 뒤에 그 스토리를 함께 정리한 느낌이 아닌가 싶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웃는 새끼가 정말 빡 돌아요. 비웃는 새끼 누구죠? 비웃는 새끼는 내가 요새 들어서 비웃는 새끼들에 대해서 용서를 잘 못하는데 누가요? 아, 마티에서 아들 친구 그 놈 있잖아요. 아들 친구 토니 친구 병신한 눈빛을 비웠죠. 근데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네가 별수 있냐라는 표정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사실 제일 열받았던 일이 뭐였냐면 수많은 열받는 일이 있었죠. 그중에 제일 열받았던 일이 기초공천하고 관련돼서 새누리당의 태도였어요. 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같이 약속을 한 다음에 대선 공약이었죠. 같이 약속을 한 다음에 이쪽은 안 지킨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쪽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는데 진짜 그건 나쁜 놈들 아니에요?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한다고 그렇고 자기는 안 한다고 난 약속 안 지킬 거야. 근데 넌 왜 약속 안 지키니?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비활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뭐 아주 맹신 정도가 아닌 지지자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난 그 조롱에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이거는 그거잖아요.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노력하는데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간 것보다 더 나쁜 아 뭐라고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조롱에 저는 진짜로 아 비웃음과 조롱은 정말 옳지 않죠. 행동 중에서 그 행동 중에서 그 행동은 특히 그래요. 그때 행동은 그러니까 지가 지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꾼 거잖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진짜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조차도 없는 게 참 그걸 헷갈린 사람도 있어요. 풍자와 반어와 조롱을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앞에 건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뒤에 건 어느 경우에도 하면 안 좋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김윤정 피디님 감사 정례해주세요. 저도 얘기를 드리고요. 꼭 한번 보시라고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여러 번 봐도 재미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좋았던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장면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촬영이 굉장히 좋았어요. 촬영 보시면은 정말 촬영 너무 잘했다. 뭔가 기교가 대단히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 두 부자가 뒷모습으로 이렇게 길거리를 양쪽에 집이 있고 이렇게 가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옛날에 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지평선이라고 하나? 그 밑으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장면들 있죠. 그런 촬영들은 정말 이 영화의 정서를 너무나 200% 덜어낸 촬영이 아닌가 싶어서 악동뮤지션 좋아하세요? 네? 악동뮤지션 좋아하세요? 썩은 개그 그만합시다. 그만하자. 이럴 땐 비웃어도 돼요. 이재피님 이재피님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촬영 정말 너무 좋았고 편집도 좋았고 음악 좋았고 연기도 좋았고 정말 장점 투성인 영화고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승훈 PD님은 정리해 주시죠. 저도 볼 드리고요. 사실은 만듦새로 볼 땐 별 4개반 정도 드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는 4개반 이상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영화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저는 그냥 별 3개만 드리고요. 좋았던 점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줘서 좋았고 영화의 만듦새가 너무 좋았고 아쉬웠던 점이라면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실 때 저는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 아니었나 캐릭터의 고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캐릭터들이 이렇게 산다는 게 한 가지 고민만 하고 살고 단순하게 이렇게 살지 않는데 되게 여기 캐릭터들 보면 되게 단순해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기로 하죠. 그 다음 회는 다음 회는 아마 내일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텐데 김기덕 감독의 1대1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봉관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언제 개봉해요? 이번 주에 개봉일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날? 개봉관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기를 빌면서 김기덕 감독님의 1대1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메일 주소 시네타운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1시간 40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하냐 월급 정해드려 한일당 인방송 시네타운19 103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